오늘은 생연필로 카네시언 그리기 전 단계인 연필 스케치와 전사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. 우선 가로하고 세로의 중심을 나누고 꽃대 세대의 위치를 찾고 꽃 같은 경우에는 반원이나 타원형 형태로 먼저 그리시고요. 그 다음에 십자 모양을 그리셔서 안에 있는 꽃잎을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 송이 정도만 미리 먼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가로와 세로의 중심을 잡아 볼게요. 꽃대 세대를 잡을 건데요. 타원형하고 반원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 볼게요. 꽃대 세대를 잡았는데요. 반원이나 타원형 형태에서 가로하고 세로를 긋고 중심선에서 시작해서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꽃받침 중심으로 해서요. 이제 나눠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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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가면서 더 자세하게 그려 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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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띄어 볼까요 자 띄어 볼까요 자세하게 그려 볼게요 자세하게 그려 볼게요 자세하게 그려 볼게요